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내일 대권 선언을 앞두고 있는 윤 총장 관련 소식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라던가 현재 집권 세력 보란듯이 천안한 모자를 쓰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가지고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 언론사 측에서는 윤 총장이 얼마 전에 반포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윤 총장이 쓰고 있는 모자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산책에서 천안한 모자를 쓰고 있었고 이를 두고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인 행보에서 천안한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현 정권하고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윤 총장하고 이번 정권의 행보를 놓고 비교해 보면 사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번 소식이 나왔지만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안보관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하고 윤 총장은 지금 완전히 반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윤 총장은 현충일이던 지난 6일 날 천안함 생존자 예비어 전우회장 전준영 씨를 만나가지고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당시 만남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분당국가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이라고 이야기했고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으며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천안함 피격 피해자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나라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당시에 천안함 생존자 예비어 전우회장 전준영 씨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천안함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비교가 되는 것은 지난 현충일에 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인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천안함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현충일 날 문 대통령이 추념사를 읽는 사이에 현충원 안팎에서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시의했고 이들이 당시에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가지고 국빈 대접을 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 등 괴담을 퍼뜨려 왔었던 사람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재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충일 날 공군에서 발생했었던 성추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과라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천안함이라든가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날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 말고도 여권 진영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외면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태를 보여왔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7일에 민주당의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천안함 함장이 자기 부자들을 다 수장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한미연합훈련 중이었는데 천안함이 폭침을 당한 줄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의 책임이라고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공격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서 천안함 채원일 함장 등 생존에 있는 병사들을 모욕을 해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북한이 저지른 가장 엽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도 현재 청와대는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뒤에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청와대가 현재 유족 측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해수부 공무원 형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통일부에 보낸 지지서에서도 그리고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그리고 해양경찰이 접수한 진정에서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회신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국가인권위조차도 해당 사건을 지금 반년 넘게 조사 중이라만 이야기하고 싶은 아무런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피해 공무원이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피해자 형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카톡 1시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메시지를 받고도 그냥 대꾸조차도 안하고 있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피해자 공무원 형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지금 의도적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벌써 자신의 동생이 사망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순직 인정이라든가 사건 조사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월북 여부에 대해서 결론도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가족을 잃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 진상 규명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어 가지고 어이가 없다라고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아들이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또다시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만 퉁치고 넘어간 거냐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문 대통령은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관련해 가지고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등 북한의 눈과 태도는 강렬히 평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등 북한이 완전히 변화를 했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하고 집권 세력은 천안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북한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원하는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장병의 희생도 모른 척하고 우리 공무원은 비참하게 살해하고 자기 이복형까지도 살해하는 냉열한 김정은을 감싸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이 천안함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정을 직격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안보 문제 관련해 가지고 현 정권에게 실망한 국민들에게 윤석열 본인은 문재인 정권과 같이 천안함을 홀대하고 김정은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어필을 하고 있는 행보를 볼 수가 있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북한 대변인 같은 행보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라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윤 총장은 민주당에게도 직격산을 날렸는데 최근에 윤 총장은 민주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주당의 강령을 두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나 외교, 안보라든가 통일, 경제, 과학기술 등 13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은 민주당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민주당 강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많이 다르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이번에 윤 총장의 천안함 모자 행보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강령에 대해서 자신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이러한 행보의 핵심은 역시나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라든가 이번 정권하고 다른 사람, 차별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행보이고 여태까지 윤 총장이 언급한 가치들, 자유라든가 안보, 통일, 경제 등에 대해서 과연 윤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정권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내일 윤 총장이 선언하는 대권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Destroyah 의견이 될arms 좋아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각자는